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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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야 눈이 학교를 죽인거 아니야? 그게 무슨 말씀? 저희 지금 학교 갔다 오는 길인데 뭐? 전문 영어로 땡땡이 아, 너희 지금 무단 좋대? 네 얼른 다시 들어가 눈이, 저희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게 없습니다 뭐, 나도 앞으로 너네 볼일 없을 것 같네 어떡할래? 들어갈래? 갈래? 들어가겠습니다! 들어가!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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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는 거 보게 빨리 가 감사합니다 빨리 가